비밀의 세대 왜 믿어? 아, 골라가서 진짜 어머, 뭐야?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 비밀의 세대 버디 친구 버디 착해요 순박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~~ 역조공 같은 거 다들 평소에 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? 그치? 지금까지 역조공은 뭔가 무슨 차? 이런 거 위주로 했는데 뭔가 만들고 우리 같이 먹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 이들이 아주 좋아해 주지 않을까? 뭔가 남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 아 먹는 거? 나도 먹는 거 좋은 거 같아 슬로건이나 플랜카드를 우리가 펭근들을 향한 그런 거를 써도 좋을 거 같아 버디 사랑해 괜찮다 사진도 찍어주면 좋을 거 같고 맞아 아이디가 뱅크가 돼서 돌아오겠다 화이팅! 왕손 왕손 빠밤 빠밤 버디들과 우리에게 해외여행 보내시켜 아니면 케이스 같은 거에도 되게 석고방향제 다 적을 수 있는 거 하나는 했으면 좋긴 해요 그림 같은 걸 들여서 아 진짜 너무 괜찮아요 아니 이 무거운 걸 이것까지 들고 아니 이런 아 티셔츠 이것은 두구두구 뭐? 모자 모자 와 매직이 색깔 별로 있네 아 이번에 또 열대야부 컴백을 하니까 선인장이나 예자수 같은 어때? 나 선인장 같아? 아니요 말미절 같아요 말미절 같아요 말미절 같아요 티셔츠마다 그중 스펠링 하나씩을 적어서 하나에는 B 하나에는 Y 다 합쳐지면 버디가 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좋다 좋다 매번 명이 열대야잖아 매곰명이 열대야잖아 비포시즈 확실히 이런 야나수랑 선인장 있는 게 또 여름이고 맞아 그게 뜻깊을 거 같아 맞아요 2차 아니요. 정성이 담긴 수공예술이라고 해주실래요? 공장이라뇨? 수공예술 오늘 수당 줄이겠지? 근데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어. 그냥 뭔가를 만들어주면 달달하고 뭔가를 사랑과 정성을 담긴 할 건데요. 전 지금 약간 할 건데요. 약간 진짜 맛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, 지금. 빨리 갑시다, 빨리 가고 싶어요. 들어가 봅시다. 기대된다. 봅시다. 괜히 기대돼. 무겁지? 냄새가... 세상에. 내가 세상 그대로야. 너무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좀 버디로 써. 5년차입니다. 저희가 사실 팬분들에게 역조공을 하려고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선물을... 아, 케일을 사러 오신 게 아니고? 네네. 혹시 버디 몇 분을 위해서? 50분. 버디분들의 마음을 같이 제가 너무 좋다. 이어받아서 재미있게 한번 주사용. 만들어 볼까요? 네. 냄새 대박이야. 여자친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버디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려면 힘을 내셔야 되죠. 건강에도 좋은 견과류를 좀 많이 부르면 견과류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. 쿠키를 만들었어요.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? 안 믿으실 것 같아요. 저희 팬들 잘 안 드셔가지고 그냥 먹기 아파우신가 봐. 또 이런 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요. 제가 뱃살해서 뱃고 찍으시는 거죠. 맞죠? 어? 잘하고 계셔. 지금 좀 진정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? 제가... 저... 30초만요? 아! 여기 너무 더워요. 이제 어떡했다. 바로 옆자리여서 계속 바꿔주시네. 도둑이 맛있게 먹어야 돼요. 위에 것만 이렇게 눌러주면 좋은 것 같아요. 꽃이 맛있게 먹어야 돼요. 안녕! 안녕! 가슴이! 안녕! 안녕! 기도하네 오늘부터 이때 기도하면서 그대가 보내준 하나의 로봇에 기도하네 어린 새 마샤스 스파킹 하자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소원입니다 아 버디 버디 하위가 살짝만 높아도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 풀로 예쁜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명 꼴차시하게 예쁘게 뭔가 빈티지한 아주 좋은데요? 응원의 메시지를 응원 크게 의장의 메시지 크게 그거 넘어실래? 언니 여기다가 그런 거 써 어서와 잘했어 잘했어 나 이응 너무 잘했는데 이응 신이 왔나봐 축하해요 어서와 환영해 이리 와 따라와 손 발 반대쪽 발 하나 웃는 얼굴 그려줄까? 귀여운 약간 미역줄 야 잘했는데? 야 너 뭐하는 거야? 어 끔찍한 환종이 됐어 이게 입이라고 리논 같다 그쵸 순정만화 같고 됐지? 딱 맞게 나왔다 어서와 여친은 처음이지 같은 포스터 조금 더 위쪽으로 붙이실게요 거기다 파란색 붙일 거예요? 여기 사장님 되게 깜깜하시네 유니크하게 이렇게 거꾸로 붙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에요 아니죠? 대표님의 가장 높은 곳에 한번 붙여보실래요? 저기 저 하늘 위로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왜 잠깐만 내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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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벽해요 50개를 깔아야 돼 50개? 응 50개면 10개씩 5줄로 깔면 되나? 언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끼면 편한 것 같아요 어디가 앉을 자리 어디가 앉을 의자 어? 아이고야 끝났다 다음번에 권자부리기 권자부리기 포스터 붙이는 것까지 열심히 디에크부터 제작해야지 진짜 알지 진짜 스테이트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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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여름이 없네요? 퓨시하고 재생하게 해가서 두 개 여름이 없네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님? 김대웅 님? 네! 오케이! 피벅 비프트 박스예요. 한 점 봐요. 지금 버니 얼굴에 웃으면 진짜 현실 웃습니다.